윈도우즈의 특징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UI라는 게 있는데요. GUI라는 건 뭐냐면 그래픽, G 그래픽이고 U는 유저, I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유저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중간 다리 역할을 그래픽을 가지고 하겠다. 그게 GUI예요. 결론적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을 클릭, 더블 클릭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32비트, 64비트 모두 지원이 돼요. 특히 이 32비트, 64비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교통량이라고 가정했을 때 32비트, 32차선, 64비트, 64차선 어떤 차선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까요? 당연히 64차선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죠. 마찬가지로 64비트가 처리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2비트 같은 경우는 주격장치의 용량이 4GB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하지만 64비트는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4비트를 쓰겠죠.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자동 감지 설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MP, 시험 문제에서는 PMP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동 감지 설치, 그러면 땡큐죠.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번역하면 뭐예요? 플러그를 꽂자마자 플레이가 된다, 작동된다. 그래서 자동 감지 설치예요. 컴퓨터에 장치를,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그 장치를 인식하고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하겠다. 이게 PMP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장치, 디바이스를 꽂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핫스왑이라는 건 뭐냐면 핫은 뭐냐면 뜨겁다라는 뜻이잖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뜨겁다. 그 의미고 스왑은 교체, 교환.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장치를 갖다가 꽂을 수 있다. 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원을 켠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에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핫스왑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디바이스는 PMP라든가 이 핫스왑이 다 지원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사용자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윈도우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 선점이 무슨 뜻이에요? 선점. 우리 선점이라는 거는 우리 도서관에 가서 자리 먼저 잡으려고 아침 일찍 가시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리를 먼저 선점한다. 그 뜻이에요. 선점. 먼저 가서 차지한다. PRD, 프리, 모든 영어 단어 앞에 PRD가 들어가면 사전에 뭐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엠티브 그러면 선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미리 가서 뭔가를 하는 거. 그러면 뭘 갖다가 선점하느냐? CPU를 갖다가 미리 선점을 해버립니다. 누가? 운영체제가. 그래서 멀티태스킹. 멀티는 두 개 이상이고 태스킹은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선점형 멀티태스킹을 지원해 주는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점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또 비선점 그러면 또 순간 헷갈리거든요. 선점, 프리엠티브. 보세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CPU를 미리 선점합니다.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 처리 장치를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딱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제하겠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다운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선점형 멀티태스킹. 윈도우즈가 CPU를 미리 딱 선점, 프리엠티브 선점해가지고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CPU를 서로 차지하려고 덤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통제하겠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현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NTFS, 유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 약자예요.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얘는 대용량의 하드 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줄여준다. 그래서 유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 NTFS 지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로그 오프하지 않아도 다른 계정으로 이름으로 로그온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전환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지원이라든가 시스템 복원, 리커버리 그 다음에 방화벽 내장 기능이 있다. 방화벽 기능도 있다. 파이어월 기능이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로피크인데요. 에어로피크 우리가 에어로 그러면 항공의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PEK는 피크는 뭐예요? 살짝 훔쳐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PEP도 그렇고 PEK도 그렇고 살짝 훔쳐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작업 표시줄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콘에 마우스를 살짝 포인트 위치시키면 축소 형태로 바로 이 부분, 미리 보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PEK 훔쳐보다 그래서 미리 보기, 미리 보기가 나타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마우스를 살짝 위치시키면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 모서리 오른쪽 끝에 바탕화면 보기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되면 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또 에어로피크고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모든 창을 최소화하고 바탕화면이 보여준다.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D 이것도 좀 아셔야 돼요. 에어로피크 그래서 에어로피크 기능도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환경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지원되어 맞습니다. 두 번째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죠. 윈도우즈에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에는 말 그대로 플레이어 보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편집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거고 파일 시스템은 NTFS,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FAT32는 예전에 이전에 쓰였던 건데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그거 약자예요. 그래서 FAT32, NTFS 둘 다 지원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동영상을 편집할 수는 없다. 뭐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가 오직 플레이어 기능만 한다라는 거고 다음 중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뜨거워지잖아요. HOT, HOT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체하는 거? SWAP, SWAP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정답은 바로 HOT 뜨거운 상태에서의 SWAPing 교체 HOT SWAPing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1번에 플러그 앤 플레이 꽂자마자 플레이가 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줄여서 PMP라고도 표현을 해요. 시험 문제에서 PMP 이렇게 나오면 또 많이 헷갈리시죠. 공부 안 하시면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 줄여서 이 N은 엔드에 줄이는 말이에요. PMP,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설치 그래서 PMP도 중요합니다. 3번에 채널이라는 것은 아이오 채널, 그래서 입출력 전용 처리기를 뜻하는 거고 4번에 인터럽트 인터럽트의 사전적인 의미가 방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가장 높은 우선순위 인터럽트는 정전이에요. 정전 이것도 좀 미리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먼저 알고 가시고요. 중요하니까 우리 강의를 방해할 수 있는 인터럽트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정전이죠. 정기가 나가버리면 바로 끝, 바로 끝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중 윈도우즈의 에어로피크 피크가 무슨 뜻이 있다? 훔쳐보다, 살짝 보다 PEEK 또는 PEEP도 마찬가지고 기능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미리 본다 훔쳐본다 그 뜻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미리 보거나 피크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미리 본다 피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가기 키인데요. 우리가 쇼트컷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지름길이란 뜻이 있거든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기 키를 쇼트컷 키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바로 가기 키 또는 단축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서 바로 가기 키가 아닌 단축키로 나와도 아, 같은 의미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바로 가기 키 단축키 하겠습니다. F2 F2 같은 경우는 F2, E, E 이름 바꾸기 선택한 항목 여기서 선택한 항목 이라는 거는 파일이나 폴더를 뜻하는 거고요. 이름 바꾸기 여기서 E E E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름 바꾸기 F2 이렇게요. 그러면 혼돈 없지 않으실 거예요. F2, E 이름 바꾸기 F3 같은 경우는 검색입니다. 검색 우리가 검색이라는 게 뭐예요? 멋있게 말해서 검색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F3 3 인삼을 찾아라 인삼 찾기 그래서 F3은 검색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F4 F4 주소 표시줄 목록을 표시해줍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그래서 F4 4, 4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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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그렇게 벌써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F2 이름 바꾸기 인삼을 찾아라 3은 찾기 검색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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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의 주소 그렇게 벌써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우세로와라 그래서 새로고침 F5 오우세로와라 오세오세오세 오우세로와라 그 다음에 F6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갖다가 순환해줍니다. 순환 육교 육순 왔다갔다 하는 거 육교 역할 순환 역할 그 다음에 F10 같은 경우는 F10은 메뉴에 메뉴 그래서 활성 앱에 메뉴 모음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메뉴 F10 메뉴 그 다음에 알트 플러스 F4 알트 플러스 F4는 활성 항목을 닫거나 활성 앱을 종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트 알게 뭐야 플러스 F 팍 죽을 살짝 써서 팍 죽어라 알트 플러스 F4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종료입니다. 종료 닫아버리거나 종료 죽여버리는 거 알게 뭐야 팍 죽어라 F4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알트 플러스 탭 탭이라는 거는 이동의 개념이거든요. 열려있는 앱 간 전환 알트 탭 그 다음에 알트 ESC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선택 알트 ESC 그 다음에 알트 엔터 알트 엔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알고 싶다 엔터 너의 엔터가 들어가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속을 알고 싶다 속성 너의 속마음을 알트 플러스 엔터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알트 플러스 엔터 속성 창을 표시합니다. 시험지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알고 싶다 너의 속을 너의 속으로 들어가서 알트 플러스 엔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ESC 시작 화면 열기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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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이 그죠. 뭐냐면 시 이 눈치 채셨나요? 컨트롤 플러스 ESC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ESC C2 됐네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열기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ESC 작업 관리자 열기 컨트롤 시프트 ESC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F10 아까 제가 F10이 메뉴라고 했잖아요. 메뉴 F10 메뉴 그러면 시프트 플러스 F10은요. 바로 가기 메뉴 바로 가기 메뉴 그냥 메뉴가 아니고 바로 가기 그래서 시프트는 바로 가기 그래서 시프트 바 C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F10은 아까 메뉴라고 말씀드렸고 시프트 누르면 바로 가기 C바 C바 이렇게 시프트는 바로 가기 F10 누르니까 바로 가기 메뉴 시프트 플러스 F10 그 다음에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얘는 휴통에 버리지 않고 완전 삭제 그러니까 바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완전 삭제라고도 불러요.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중요합니다. 시프트 플러스 딜리트 휴통에 버리지 않고 완전 삭제 바로 삭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구를 윈도우 키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줄여서 윈 키라고 하는데 시작 화면 열기 또는 닫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또는 브레이크 퍼즈하고 브레이크 같이 있으니까 근데 노트북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템 속성 대화상자 시스템 정보예요. 시스템 속성 대화상자 표시 시스템에 대한 정보 내 컴퓨터가 어떤 CPU를 쓰고 있고 램이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을 때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를 누르면 돼요. 퍼즈 브레이크 중요합니다. 나 윈도우 키 누르고 L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전환시키는 거 LOCK LOCK 잠그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D 우리 에어로피크 할 때 배웠잖아요. 바탕화면 표시 및 숭임 중요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D 그 다음 윈도우 키 누르고 T 작업 표시줄에 앱을 순환한다. T는 태스크 작업 작업 표시줄에 앱들을 순환시킨다. 중요하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T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E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가 익스플로러인데 탐색하다. 그 뜻인데 더 외우는 방법이요. 더 쉬운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면 E잖아요. E 윈도우 키 누르고 E 눌러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탐색기가 됩니다. 탐색기 탐색기에 이 티그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 윈도우 탐색기 중요하고 얘는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고 계시면 우리가 탐색기 들어갈 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R R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R 위엔 띠다 R 위엔 띠다 의미인데요. 컴퓨터에서 띠다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뭐라고 번역해요? 실행이라고 번역합니다. 런시킨다 라는 거. 그래서 실행 대화 상자 열기가 윈도우 키 누르고 R이에요. 됐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Shift 플러스 F10 F10이 메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Shift는요. C바 바로가기 메뉴 선택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 표시 맞네요. 그 다음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 쉬유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완전 삭제 다른 말로 그 다음에 Ctrl 플러스 ESC C 시작 메뉴 기억나시죠? 시작 메뉴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실행 메뉴 부르기가 아니죠. 실행 메뉴 는 뭐예요? 실행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윈도우키 윈키 그냥 줄여서 윈키 플러스 실행 띠다 런 윈키 누르고 R 그 다음에 Ctrl 플러스 Shift 플러스 ESC 작업관리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CSE Ctrl Shift ESC 작업관리자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Ctrl 플러스 ESC를 눌러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C 시작 화면에 나타난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죠. Ctrl 플러스 ESC C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표시줄에 열려있는 작업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하는 바로가 익히는 무엇인가 작업표시줄에 열려있는 프로그램 열려있는 프로그램 뭐예요?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스크 작업이잖아요. 윈도우키 누르고 그렇죠. T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인데 바로가기 아이콘은 뭐냐면요. 원본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콘이에요. 중요한 건 연결 정보 연결이 영어로 뭐예요? 링크잖아요. 링크 L-I-N-K 링크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들이 있는 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연결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연결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다음에 바로가기 확장자는 L-I-N-K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L-I-N-K 링크의 약자고 또 하나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바로가기를 삭제해도 연결된 프로그램은 삭제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얘는 연결된 정보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아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장례를 잘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일반 탭에 가게 되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위치 이름 크기 수정된 날짜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 건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에 드래그 앤 트랍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암기 하셔야 되겠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한글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왼쪽 아래에는 화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화살표 모양의 그림 그러면 바로가기 아이콘이다. 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게 되면 연결된 실제의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이거 가지고 작년에 잘 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삭제되는 게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고 연결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본 자체가 삭제된다거나 그럼 틀려요. 그래서 연결된 실제의 대상 파일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하고 속성창에서 네 번째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등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건 뭐 보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주에 한글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탕화면이요.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를 선택하고 실행 파일을 찾아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어요. 보기 1번 맞는 거고 두 번째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거기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면 돼요. 세 번째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을 Shift를 누른 채 바탕화면을 드래그한다. Shift가 아니고 뭐예요? Ctrl plus Shift 추가되어야 되죠. Ctrl plus Shift 유래하지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파일 탐색기 창에서 실행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진 해당 바로가기 아이콘을 갖다가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해버린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가 아니고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그러면 틀리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게 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이건 바로가기 아이콘의 기능 그대로 잘 설명이 된 거고요. 세번째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당연히 원본 파일 원래 위치대로 찾아가기 싫어서 만들어 놓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니까 당연히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그게 바로 휴지통이에요. 휴지통 중요한 건 또 필요한 경우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복원이 가능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마다 휴지통 따로따로 둘 수도 있고 또 용량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복원시킬 경우에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삭제한 파일 경로를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시험지에서 엄청 잘 다루는 게 뭐냐면 휴지통 내에서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해요. 복원을 시킨 다음에 복원시킨 다음에 실행이에요. 그래서 바로 휴지통 내에서 데이터 실행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휴지통이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에요. 첫 번째로 플로피 디스크에서 삭제하는 경우 물론 지금 플로피 디스크 사용하지 않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실수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바로 USB 메모리에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파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복원할 수 없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또 하나 도스모드 명령 프롬프트 창 뭐 얘도 쓸 일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래서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USB 메모리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태에서 삭제한 파일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 바로가기 키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휴지통 속성에 가게 되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옵션이 있거든요. 얘를 선택해 놨다. 그러면 바로 제거입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를 누른 채 삭제를 선택한 경우 얘는 Shift 플러스 딜리트랑 같은 개념이죠. 얘랑 같은 개념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으로 복사 이동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덮어쓴 경우 리라이트된 경우 완전히 삭제된다라는 거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 장소로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맞고요. 두 번째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원하는 경우 휴지통이 보관된 폴드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고 직접 실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원시킨 다음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지워버립니다. 맞는 얘기고 11번 다음 중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은 지워진 파일뿐만 아니다 시간 날짜 그 다음에 파일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도 저장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휴지통은 윈도우즈 파일 탐색기의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요. 맞고 파일의 보기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해서 볼 수 있다. 파일 탐색기 개념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 세 번째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명령을 통해서 대살리거나 실행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실행할 수 없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가 돼요. 맞습니다. 12번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삭제한 경우 복원 가능하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복원이 안 되는 완전 삭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우리 USB 메모리 완전 삭제되잖아요. 복원 안 되잖아요. 휴지통으로 안 가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 바로 가기 메뉴에 삭제 클릭해서 삭제한 경우 USB 메모리 네트워크 완전 삭제된다라는 거 휴지통으로 가지 않는다 복원할 수 없다라는 거 네 번째 휴지통 속성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3번 4번 뭐예요.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더 중요하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같은 경우는 제어판의 기능을 대신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개인 설정이 있어요. 바탕화면의 아이콘 설정이라든가 마우스 포인트 변경 그 다음에 테마 바탕화면 배경 그리고 창의 색 그 다음에 소리 화면 보호기 극히 개인적인 설정 부분들 이게 바로 개인 설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화면의 해상도라든가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이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면의 해상도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DISPLAY 디스플레이가 나타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화면 해상도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CPU 램의 크기 이런 것들 윈도우키 누르고 퍼즈키를 눌러도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윈도우즈 버전이라든가 프로세스의 종류 CPU의 종류 램의 용량 그 다음에 시스템의 종류 32비트냐 64비트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이름 윈도우즈 정품 인증 여부 등 그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램의 용량 CPU의 종류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설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에서 뻥을 잘 쳐요. 그 다음에 접근성 사용자의 시력 청력 기동성에 따라서 컴퓨터 설정을 갖다가 조절해 주는 거고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음성 명령으로 컴퓨터를 조절한다. 접근성 다음 중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개인 설정 그게 개인적인 설정이에요. 첫 번째 화면 보호기 화면 보호기 개인에 할지 안 할지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마우스 포인트 변경 바탕화면 배경 이런 것들 그런데 4번에 화면 해상도 조정은 어디에요? 디스플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합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테마 기능을 이용해서 바탕화면의 배경 창색 소리 및 화면 보호기 이거는 뭐에요? 개인 설정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개수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개념 모니터의 개념이잖아요. 모니터의 개수 감지 모니터의 방향 해상도 설정 특히 해상도 디스플레이에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중 윈도우즈의 설정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접근하기 편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는 거죠. 3번의 접근성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